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비인원과 전문의 이반송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영상 초반에는 이쪽 얼굴을 스스로 맘에 들어하는 관계로 항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었던 걸 기억하는데 요즘 초심을 이런지 자꾸 이렇게 정면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약간 이제 여러분의 눈을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 각도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흔히 말하는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은 성대가 대체 어떻게 붙는가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얇은 소리 만들고 이런식으로 성대 접촉 연습하고 이렇게 몸 비틀면서 고음을 만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질러서 3옥타브가 그냥 나옵니다 옛날 부터 궁금했어요 대체 이런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내가 힘들게 개발하는 고음을 쉽게 내는 걸까 그러다가 병원을 열어서 내시경 진료를 열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내시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어디 논문에 실렸거나 널리 인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케이스에 따르면 이렇게 밀기만 해도 고음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대 앞에 T 근육만 수축해도 뒤까지 다 닫혀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저번에 촬영한 고음 불가의 내시경 패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리가 고음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성대가 벌어지지 않고 야무지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앞이 아니라 뒤가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뒤를 붙이는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래서 뒤를 붙이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고음이 뚫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앞을 붙이는 근육만 써도 뒤까지 잘 닫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분들을 딱 4명 봤는데요 4분 다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성대가 들어온 패턴으로는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뒤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소리나 라쯤에서 픽 풀려버려야 정상인데 이런 분들은 고음으로 올라가도 어떻게든 쪼여서 소리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선구 전환이고 뭐가 없이 그냥 3옥타브 4옥타브까지 쭉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파워풀한 소리가 전 음역대에 유지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질러서 고음이 뚫리는 분들은 약간 신체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부러운 분들인데요 이런 발성의 단점 또한 당연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효율적인 발성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강한 호흡 압력도 동시에 함께 필요합니다 그만큼 성대의 데미지도 많이 가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3옥타브를 마음껏 부르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고음을 점차 잃게 되었다는 분들이 이런 발성을 사용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성대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위험한 발성은 맞지만 또 그 발성만이 주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발성을 쓰는 분들은 약하고 이어진 소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라이트 믹스 소리가 개발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다치긴 하지만 뒤를 닿는 근육을 중점적으로 훈련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닿았다기보다는 앞을 닿는 TA 근육을 풀가동해서 뒤까지 닫아버리는 그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TA를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뒤는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들이 가진 주체할 수 없는 힘을 최대한 억제하게 하면서 소리는 명료하게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호흡을 강하게 쓰지 않고 닿는 힘을 너무 강하게 쓰지 않고도 성대가 벌어지지 않게끔 훈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방법으로 제가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프트 투행인데요 투행은 약간 그 이런 얍삽한 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맴맴맴맴맴맴맴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 투행은 볼륨이 커지지 않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지만 최대한 공간은 좁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간신같은 표정을 지어서 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 이런 식으로 TA 근육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성대를 접촉시키는 다른 힘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한 소리로도 성대를 붙일 수 있도록 훈련하면 고음에서 성대를 붙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전과 똑같이 지르더라도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성대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당연히 성대 건강 측면만 봐서는 최소한만 개입시키는 게 좋겠지만 이런 드라마틱한 소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어느 정도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피지컬 좋으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